최저임금이 7,530원으로 16.4%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이 외식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. 특히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김밥, 라면, 짬뽕 등 서민들이 주로 즐기는 외식물가가 상승됐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외식물가는 전년보다 2.4% 상승됐으며,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.9%보다 높은 수준입니다. 외식물가는 2013년 1.5%, 2014년 1.4% 상승한 후, 2015년 2.3%, 2016년 2.5%를 기록해 2%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김밥, 라면, 짬뽕 외에도 소주 5.2%, 볶음밥 3.6%, 짜장면 3.2%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외식 부담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.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LN 전예은입니다.